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5번에 3번 그 자기 자신의 믿음의 정도가 점수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마지막에는 자신을 믿고 끝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총평 말씀드리자면은 뭐 쉬웠어요 쉬웠고 뭐 어렵진 않았지만 굉장히 좀 좋았던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이제 1번 한번 가볼게요 1번에서 일단 보기 먼저 볼게요 보기는 in times라는 건 뭐죠 아 이거는 조금 우리 정리를 해봐야 돼요 in times 유혹하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 유혹하다라는 집안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뭐죠 temp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죠 우리 그 낚시할 때 lure 낚시한다는 거예요 lure lure라는 것도 어떻게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매춘부들이 뭐 성적으로 유혹하는 걸 seduce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알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혹하다라는 뜻 4가지 entice, tempt, lure, seduce 그러면 entice면 유혹적이라는 뜻이고 enhance는 향상시키다 Faultile은 뭐죠 비옥한 이란 뜻이에요 비옥한 그래서 Faultilizer가 뭐예요 이게 비옥하게 하는 게 이게 비료가 되죠 비료 그죠 그 다음에 futile futile 뭐죠 이게 헛된 이란 뜻이죠 헛된 헛된이 futile라고 또 뭐 있죠 vain 그죠 헛된 그 다음에 뭐 소용없는 useless 이런 게 다 헛된이라는 의미니까 같이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 제거 뭐죠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캠페인은 이게 프로브가 증명되다 라는 뜻의 자동사도 있죠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블랭크라고 증명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완전한 협력이 없다면 뭐고 대해서 어떤 정부의 공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한 협력이 없고 이해가 없다면은 뭐예요 futile 헛된다고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2번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어법상 문제인데요 어법 문제인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앤도 기상직구급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너무 dependent한 어디에 의존하는 거죠 디지털 디바이스에 의존한다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unable to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견합니다 그 전화번호를 혹은 볼세일 생일을 믿아웃된 그거 없이 됐죠 아 요즘 핸드폰 없이 전자기기 없이 이런 걸 생각 못하는구나 프리포트 스토어 그들은 선호합니다 뭘 저장하는 것을 서치 인프림 이러한 정보를 어디에 그들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내 컴퓨터의 rather than은 뭐죠 디에꺼라기보다는 사용하라기보다는 그들의 머리를 사용하기보다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그 정보들을 저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됐죠 프리퍼라는 것은 A번은 뭐로 물어보는 거에요 프리퍼는 A2B라는 게 있죠 A를 선호합니다 B보다는 얘기니까 프리퍼는 2가 나오는 겁니다 2가 그죠 그래서 프리퍼트 스토어 그죠 아 프리퍼는 2부정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물어보는 거네요 여기서 이게 아니네 그죠 이거는 그냥 그냥 A를 더 좋아합니다 B보다는 그냥 B급급이었고 이것은 그들은 선호합니다 저장하는 것을 따라서 프리퍼는 뒤에 2부정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핸드폰과 컴퓨터에 뭐라기보다는 그들의 머리를 사용하기보다는 됐죠 컷맞추고 위치는 뭐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기 때문에 앞문장 전체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디지털 가구를 사용하는 그런데 그것은 이끕니다 뭘 이끄죠 컨디션을 이끕니다 알려진 몸으로서 디지털 디멘시아는 뭐죠 디지털 침해라는 것으로 알려진 어떤 상황을 이끕니다 혹은 forgetfulness 잃어버림이라는 상황을 이끕니다 라는 얘기죠 됐나요 디지털 기계를 많이 사용하면 이런 디지털 디멘시아라든지 혹은 잃어버림이라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이끕니다 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둘 다 틀린 게 없습니다 자 이 나오는 모든 뜻이 우리의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간단하게 요구받지 않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왜냐하면 그들의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이것을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됐죠 쉬운 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due to는 뭐 뭐 때문이죠 이러한 디펜던스가 뭐죠 의존 때문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면 종종 사용하는 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서치에서 뭐 같은 핸드폰과 같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pda나 혹은 내비게이션 pda나 내비게이션과 이런 핸드폰 같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is가 아니죠 아죠 주어 찾기 문제 왜냐하면 people이 주어니까 people부터 who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니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 pda나 내비게이션이나 그리고 이런 전화기를 같은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be likely to는 뭐죠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거 보니까 be more likely to는 더 뭐뭐 할 것 같다 더 많이 발달시킬 것 같습니다 그들의 디지털 침해를 됐죠 to avoid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제안합니다 기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 중요한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너의 머리에서 그리고 컨셉트럴트 집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언제냐면 그때 읽을 때 매거진이나 혹은 뉴스페퍼를 읽을 때 됐죠 여기서는 and를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suggest ing를 받는 suggest remembering suggest 컨셉트럴을 받는 그냥 격려를 물어보는 거였다 따라서 3번이 답이 주어찾기 people이 주어니까 아가 나오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빈칸 서울시 7급 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크리스보 콜럼버스 라는 사람은요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졸 게노아 이탈리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most of his mature life 그의 대부분의 성숙한 삶은 보내졌습니다 어디서 포르투갈에서 포르투갈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포함되어졌습니다 다양한 포르투갈 사람들의 maritime 바다의 바다의 adventures 어떤 모험에 굉장히 사로잡혔습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out of는 뭐냐면 안에서의 밖으로라는 전치사거든요 이걸 꾸며주는 거예요 안에서의 밖으로의 해양의 모험에 사로잡혔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미 치는 거죠 이 adventures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그 모험은 grow 어떤 모험이냐면 grow 그 잘하겠던 그의 계획을 어떤 계획이죠 보다라는 그 오리엔트가 지향이죠 어떤 지향 바이사린트 웨스트 그 서쪽으로의 항해에 있어서의 그 오리엔트로 도착한 것을 그의 플랜을 계획했던 안으로에서의 밖으로의 그런 해양의 adventure 그 모험 거기서 사로잡혔습니다 라는 얘기죠 뭔가 안에서의 밖으로의 해양 바다에서의 뭔가 사로잡혔다는 얘기죠 포르투갈에 살면서 됐죠 그 다음에 for almost a decade 거의 뭐 대부분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 콜럼버스는 had tried to 노력했습니다 to interest various European government interested 다음에는 인이 나왔죠 어디어디여 요새의 흥미죠 흥미를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이 유럽의 정부들이 그의 계획을 서포팅하는 것에 흥미를 갖도록 노력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아 콜럼버스가 굉장히 그렇게 도움을 줬다는 얘기죠 뭔가 유럽 정부들이 그런 서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서포팅하는 것에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했다 흥미를 가지도록 노력했다는 얘기죠 콜럼버스가 그는 had a project 접근했습니다 그 포르투갈 사람들 포르투갈 정부에게 접근했습니다 the English 그리고 영국인들과 그리고 스페인의 법정과 그리고 without success 어떤 성공도 없이 이런 것들을 그냥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뭐죠 아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포르투갈도 갖고 영국도 갖고 스페인의 법정도 갔는데 어떤 성공도 없이 갔다는 얘기죠 그냥 허탕쳤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492년에 그는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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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했습니다 against 스페인 다시 그 스페인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this time 이 때 그는 얻었습니다 the ear of the great cold official 그 great cold 대법원에서의 공적인 사람인 그 루이스 때 스트랭글러의 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동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벗옵스 찾아야겠죠 여기 어떤 사람이에요 킹과 퀸에게 왕과 여행에게 콜럼버스의 계획을 인테레스 이리니까 뭐죠 아까 나왔던 것처럼 흥미를 갖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스스로가 제공했던 엄청나게 부분 돈의 부분을 제공했던 뭐의 파이낸스 그 경제적인 부분에 이것의 경제적인 이것을 돈을 쏟아붓는 것에 그 돈을 막대한 돈을 그 스스로 제공했던 그 루이스 데스 트랑고의 법적인 길을 얻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됐나요 아 이 사람 드디어 얻었구나 돈까지 다 대줬구나 라는 얘기죠 under the script 이러한 상황에서 페리난드와 이사베라는 the king and queen of Spain 그 queen 왕과 왕비인 이 사람들은 블랭크 했습니다 혼만 찍고 아니지니까 뭐 하면서 이러한 배들을 제공하면서 혹은 paying for the crew and supplies 선원들과 구호품들을 제공하면서 혹은 setting out 뭔가 설치하면서 general에서 엄청난 큰 보상을 뭐에 대한 콜럼버스에 대한 그리고 conferring 뭐 upon him 그죠 conferring upon him 하면서 가 나였죠 잠시만요 그죠 conferring upon him 하면서 그죠 그 바다에서의 admire 엄청나게 admire라는 타이틀을 conferring 뭐 호소 하면서 했죠 뭐 이런 의미가 됐으니까 마지막에 뭐가 나아야 돼요 버리나운드와 이사벨라가 이것들을 허락했다가 나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십도 제공하고 크루와 서플라이도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동의했다가 나오는 1번 navigate 항해 했습니다 그 오션을 바이 다 스타 그 별에 의지해서 오션을 항해 했습니다 아니죠 여왕과 왕이 왜 항해를 해요 2번 agree to 뭐요 인정했습니다 그죠 동의했습니다 underwriter expedition underwriter 라는게 또 동의예요 동의 agree랑 동의죠 동의어죠 그러니까 그 탐험을 동의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답은 2번 밖에 될 수가 없겠죠 3번 enhance 증가시켰습니다 reputation 뭐죠 어떤 평판을 콜럼버스 그 나중에 삶에서의 콜럼버스의 평판을 향상시켰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냥 허락한 것밖에 될 수 없으니까 답이 2번이죠 persuade 추구했습니다 콜럼버스에게 to forego his original plan 그러니까 계속하라고 그의 원래 플랜을 forego 하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5번 죽었습니다 루이스의 생크레더에게 the permission 허락을 to help 콜럼버스 콜럼버를 도와주라는 허락을 주었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그냥 탐험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거니까 답은 답이 2번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는 마지막이 아니고요 4번 문제는 순서 문제죠 이것은 아마 더 힘들 겁니다 찾는 것이 어떠한 더 어떠한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찾는 게 힘들 겁니다 라는 게 뭐예요 아 이게 굉장한 제일 큰 논란의 여지라는 얘기죠 뭐보다 subject of cloning 복제라는 주제에서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아 복제가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구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either a or b 그러니까 완전히 fantastic하거나 혹은 완전한 두려움으로 이것을 발견합니다 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복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복제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네요 왜냐하면 fantastic과 frightening이 나왔으니까 됐죠 a번 먼저 볼게요 but for most people 다른 대부분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사람들의 복제는 다릅니다 됐죠 사람들의 복제가 바로 다르다는 게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복제가 뭐에 대한 복제인지도 우리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앞에 그죠 따라서 사람들의 복제라고 그 사람들의 복제니까 위에 뭔가 사람들의 복제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야겠다 따라서 a번 나올 수가 없겠다 그죠 b번 in addition 게다가 이것은 훨씬 더 유용합니다 increasing 증가시키는 것에 그 세계의 food supply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게 나올 수가 없겠죠 왜 뭐 클로닝 복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 제공이 왜 나와 따라서 답은 답이 아니고 먼저 나온 거 시밖에 볼 수가 없겠죠 클로닝이라는 복제가 나왔으니까 복제는 holds 어떤 주장합니다 the promise 어떤 promise of cures 그 치료의 약속을 고수합니다 for what now in curable diseases 현재 치료할 수 없는 병들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약속을 주장합니다 혹은 sight for the blind 그죠 눈 먼 사람들에게 sight 시야를 제공하는 걸 그리고 hearing the diff 그 귀머거리 사람들에게 듣는 것을 new orgs replaced the old run out ones 그죠 대체하는 거죠 오래되었고 다 헤어진 것들을 새로운 orgs 기관으로 대체하는 것들을 hold 주장합니다 라는 얘기죠 아 이제 클로닝이라는 게 뭔가 나왔구나 그 다음에 인 에디션이라는 건 게다가 나왔으니까 뭔가 뭔가 좋은 점이 또 나오겠죠 좋은 점이 나오니까 이것은 유용합니다 라는 좋은 점이 나오니까 c다 하면 b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이것은 유용합니다 증가시키는 거지 그 세 개의 음식 공급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에 의해서 그 클로닝 애니멀 복제 동물들에 의해서 더 크고 건강한 동물들은 생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b가 나올 수 있겠고 근데 마지막에 but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복제는 다릅니다 그 duplicate가 복제하는 거죠 replicate가 똑같죠 사람들의 복제하는 것의 아이디어는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복제하는 것에서 우리는 make copies 만듭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게 해석을 좀 제대로 해볼게요 그 사람들을 복제하는 것의 아이디어는 시작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멍멍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커피를 만드는 복제를 하는 뭐에 책 페이지를 복제하는 어디에서 커피 머신에서 됐죠 아 됐죠 그렇게 복제를 하는 커피 머신에서의 아 다시 볼게요 그러면은 the 아이디어라는 게 주어고 이 복제하는 거 사람들을 휴먼 아 being 저는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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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인 사람들 사람들을 복제하는 것의 그 생각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현재 책 페이지를 복제하거나 어디에서 복사학에서 책 페이지를 복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복제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은 뭐예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c b a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은 쉬웠죠 글의 종류를 적절하게 말한 것은 라고 고르는 거니까 한번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뉴욕시티는 뉴욕시티의 Department of Education 그 교육의 정부 교육의 부분은 플랜 교육의 어떤 부서는 플랜 투 계획했습니다 announce 뭔가 설명하는 것을 소요일날 설명하는 거죠 뭘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올릴 거라는 거죠 the bang of cellphones 그 핸드폰의 금지를 올릴 거라는 것을 계획합니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핸드폰 못쓰게 하는구나 라는 얘기죠 person family of a decision said Tuesday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이 결정에 관련되어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Tuesday 화요일날 됐죠 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수요일날 화요일날 그 결정에 친근한 사람들이 말했다는 얘기죠 관계자들이 말했다는 얘기죠 오케이 the bang 그 금지 그런데 그것은 부어졌습니다 어디에서 place by former mayor 마이클 전의 시장인 마이클 알 에 의해서 부어졌던 그 금지는 has been unproper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몇몇의 부모님들의 사이에서는 어떤 부모님들이라면 그 걱정했던 뭐에 대해서 접촉할 수 없었던 것을 걱정했던 그들의 아이들을 뭐 동안에 학교 동안에 그리고 인타임 그 시간 동안에 단지 뭐 전에 before and after 단지 그 전과 후 시간에 그리고 그 학교 동안에 아이들과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에 걱정하는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부모들은 얘기죠 학부모들은 근데 아이들과 전화통화가 안되는 것에 걱정을 했다는 얘기죠 됐나요 according to a different news report 뭐에 따르면 또 다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under the new policy 그 새로운 정책에서 교장은 would decide 결정할텐데 in consultation with teachers and parents 그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토론에서 협상에서 뭘 결정하는 거죠 arrange of options 그 대단수 넓은 범위죠 넓은 범위 선택 그 cell phone use 핸드폰 사용의 넓은 범위에서 어떤 옵션들을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그런 컨설테이션 뭔가 협상 뭔가 상담에서 결정할텐데 라는 얘기죠 이 프레이스팝 교장은 됐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앞에는 맨 처음에 결정을 했는데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자고 결정을 했는데 그 뒤에 부모님들의 어떤 반발이 심해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나중에 선생님과 패런트의 면담 후에 넓은 범위에서 선택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떤 것들의 공고에 대해서 뭔가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뉴스 아트클밖에 될 수 없겠죠 어드베트 하이스먼트는 뭐예요 광고 그리니까 될 수 없는 거고 셀폰 메뉴 완전히 개소리고 그 다음에 셀폰 사용법이죠 4번은 스테트먼트 오브 리그 디스포서 그죠 법적인 어떤 처분에 대한 진술 법적인 처분에 대한 게 안 나왔으니까 답은 뉴스 아트클 이번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26회 아 25회죠 25회 정말 수고 많았고 오늘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단어들이 좀 중요한 게 많았으니까 뒤에 단어장 꼭 외워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26회로 6주차로 시작하는 거죠 6주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주차가 끝난 거네 그죠 우리가 100회를 계획했으니까 거의 그러면 이제 4분의 1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네요 남은 기간 동안도 저희 호텀 모의고사랑 같이 끝까지 달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디오스